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순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본선보다 훨씬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때 그 환호와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6월 13일 본선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 캠프에서도 감동이 좀 덜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대기하고 환호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연출을 할 만큼 좀 무덤덤한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천 선거 사상 역대 최다 득표인 8만 9천여 표를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순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승리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28만 순천 시민의 변호와 발전을 바라는 순천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홀대론 운운하면서 문재인은 안 된다 했던 재작년부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전남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남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한 지난해에 100일 대장정을 하면서 순천 전역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 시민의 민심을 정치한 것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 민심과 대선 승리라고 하는 정치 취향의 변화, 그리고 10년 동안 퇴보했다고 평가되는 순천 정치의 변화를 바르는 순천 시민의 요구 등이 한데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 선거 과정에 있었던 후보자 지지가 간에 분열과 반목,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단결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만 치르고 나면 분열과 반목이 심한 편입니다. 심지어 후보자 간에는 화해를 해도 지지자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화했던 상대 후보 측의 비방 때문에 제 가족이나 지지자들이 속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의 대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거는 축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를 즐겼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저는 순천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 큰 단결로 하나된 순천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요? 모든 공약이 다 소중하겠지요, 저에게는. 또 순천 시민의 기대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내걸었던 공약이라고 해도 반드시 공약 이행률 100%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내걸었던 공약이 반드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약을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검증된 공약을 단계별로 실천할 것인데요. 제가 가장 먼저 취임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 순천 사이의 자매결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북한의 순천은 인구도 29만이고요. 순천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이고 철도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도시 성격으로도 남한 순천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순천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고요.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나 세무 그리고 수출인 문제 등 재반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또 순천을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지역 현안인데요. 원도심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도심에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환경만 조성하는 것은 자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세대의 신혼부부 반값 임대 아파트를 공약으로 걸었는데요. 그 천세대의 반값 임대 아파트를 원도심에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젊은 이들이 살게 하고 또 아이 울음소리가 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A지구, C지구라고 불리는 인재동과 동해동 지역의 재개발 등을 포함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전반적인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도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대 의대 유치, 광역응급의료센터 활성화 등 의료 관련 공약들도 발표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순천대 의대 유치는 제가 공약으로 내건 바는 없고요. 성가룰로병원에 있는 광역응급의료센터를 대학병원급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이 나오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생로병사 가운데 나고 늙고 죽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질병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녀가 응급환자가 되었을 때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온다거나 서울로 가려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성가룰로병원에 광역응급의료센터를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병원급으로 격상시킨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순천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의 완성을 이루가겠다는 공약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은 1997년에 등재된 중국 소주의 사자림 그리고 2015년에 등재된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등 6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블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원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일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 그리고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등의 관련 기구를 통해서 유산보호에 필요한 순천만 국가정원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덩달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고용 장출 기회가 높아지겠고 또한 수입 증가 등을 통해서 정부의 또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짧게 순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듣는 길을 활짝 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고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영록 도지서와 함께 순천의 발전, 전남의 발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섭 순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